아빠? 응, 왔니? 잠깐만. 이것만 마무리해놓고. 거의 다 됐어. 네. 아유, 무거워. 웬 짐이 이렇게 많아? 집에 놓고 온 짐들 마저 챙겨왔어요. 그래, 이건 내가 다 들게. 배고프다. 우리 뭐 먹을까요? 파스타 먹을까요? 이거? 아, 그거 아빠가 전해준 인형이잖아요. 걱정 인형. 그래, 그랬지. 근데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? 아빠가 말해준 대로 써봤는데 걱정 하나도 안 사라져요. 순 엉터리. 다 썼으면 아빠가 다시 가져가도 돼?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. 거절이에요. 어서 오세요. 오셨어요? 어, 네. 찾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? 글쎄요. 일단 구경 좀 할게요. 네, 편하게 천천히 보세요. 언니. 잘생겼죠? 고모 정신 못 차렸네. 남자 인물 거 보면 여자만 피곤해요. 딱 봐도 바람둥이의 유부남이에요. 어머, 언니. 아니에요. 총각이에요. 총각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고모 저 사람 알아요? 카페에 단골손님이에요. 네? 네, 고모님. 저 다 왔어요. 아, 얼른 오세요. 네. 오케이. 그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